바둑이의 집사 집사는 드론비행 산매경에 빠져 바둑이와 놀아줄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지 과연 이 둘은 서로를 이해하고 친해질 수 있을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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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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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의점에서 현대중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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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중간